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행복한 만남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분은요. 충남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오종설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행저질라에 처음 찾아오셨어요. 먼 걸음 해주셨습니다. 충청남도의 성도들과 또 교회를 대표해서 섬기고 계신데요. 충남 기독교총연합회 이곳 어떤 사역을 하는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충청남도 기독교총연합회는 이제 14회기를 맞이한 15개 시군연합 우리 기독교운동본부입니다. 북쪽으로는 천안을 시작으로 천안 아산을 시작으로 해서 당진 또 예산 홍성 서태안 그다음에 보령 서천 이렇게 서해안 지역을 포함해서 내륙 지역으로 이제 부여 청량 공주 논산 계룡 금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15개 시군이죠. 특별히 우리 충청남도 기독교총연합회는 15개 시군 기독교연합회 회장들과 그리고 교회연합회와 더불어서 충남 지역의 보금화와 성시화 선교운동을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기독교총연합회는 첫째가 연합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교단과 교파 또 지역을 허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 기독교가 이 사회적에 우리가 기회할 선교적 빛과 소금의 섬김과 나눔운동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데 연합의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교회가 연합하는 일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우선은 연합하는 일을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연합회 회장 목사님들과 그리고 연합회에 속해있는 목사님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임의 공동체를 자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실행위원회를 비롯해서 다양한 회의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의구조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금년에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가장 주력하는 연합회 사역으로서는 3개 사역인데요. 첫째가 헌혈운동입니다. 우리 도연합회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캠페인을 일으키면서 10억의 시군 각 교회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구체화시키는 헌혈운동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살 예방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세미나도 우리가 갖고 캠페인도 갖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각 교회마다 구체적인 어떤 안을 만들어서 금년에는 효과적으로 할 작정입니다. 또 세 번째는 바로 저출산 부분인데요. 입양 부분까지도 우리가 캠페인 하고 또 세미나를 가져서 넓게 홍보하는 이것은 교회가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 속에서 함께 펼쳐가는 이 운동을 전개하기로 저희들이 결의하고 또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뤄나가는데 특별히 저희가 금년에는 이런 운동을 우리 교회가 주관하지만은 충남 성심화운동본부라고 또 있습니다. 그 운동본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더 나아가서는 충남도와 협약을 맺어서 충남도와 더불어서 이 운동을 하려고 4월 6일 날은 저희들이 도지사님과 함께 15개 시군 연합회 회장님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지금 MV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연합을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 저 사람 또 이 기관 저 기관과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신 흔적이 많이 보이는데요. 또 추후에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을 때 15개 시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곳들이 농촌교회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목사님 충남 기독교연합회 소속인 교회들이요. 농촌교회나 미자립교회들은 원래도 어렵잖아요. 사실 원래도 어려운데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더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목사님은 직접 그분들의 목소리도 들으시고 또 직접 목격하실 텐데 좀 어떠세요? 목사님 많이 어려워하시죠? 그렇죠. 전국민이 다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고 두려워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 교계도 특별히 우리 충남 지역의 농어촌교회도 굉장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죠.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코로나가 덮쳤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 출석이 어렵고 그런 상황 속에서 참으로 교회가 다양한 부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 연합회도 어떻게 하면 농어촌교회도 협력할 것인가 또 작은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할 것인가 이 방안도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목사님. 그분들은 일단은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 심적으로 큰 부담 작용으로 오잖아요. 두렵잖아요. 걱정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크시고 실제적인 부분으로 그리고는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 부분은 상당히 우측됐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나오지 못하시니까 그런 신앙적인 방해를 받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 코로나로 말 미야마에서 함께 친교하고 그 우리 농어촌교회의 노인분들께서 노인정이랄지 마을회관이랄지 교회도 그게 걸렸지만 이런 부분의 출입도 상당히 어렵고 소모임이 금지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음식도 섭취하는데 어렵고 하다 보니까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변화를 가져왔어요. 앞으로 교회가 우리 목회자들이 이 부분을 아주 지혜롭고도 효과적으로 우리 연합회도 함께 협력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목사님께서 언급해 주셨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충남기독교총연합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또 준비 중이시라고 들었어요. 목사님. 아까 잠깐 세 가지를 얘기를 해 주셨는데 헌혈운동도 얘기해 주셨고 자살내방운동, 저출산후분운동 상당히 목사님 바쁘실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자세히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우선 헌혈운동은 시군별로 이미 시작한 곳들이 있어요. 교회도 개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어느 한계점이 있지 않습니까? 개교회가 하는 데는 또는 시군년 앞에 산발작을 하는 데는 그래서 우리 충남기독교총연합회가 적극적으로 우선은 홍보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포스터를 만들어서 저희 충남기독교연합회에 소속한 교회가 3200개 교회거든요. 그래서 포스터를 제작해서 모든 교회에 발송하고 그것으로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각 시군마다 이제 대한적십자사 또는 혈액권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협약을 갖고 날짜를 정해서 우선은 연합회에 소속한 교회들이 함께 동참해서 헌혈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이런 일들을 우리 도연합회가 주관하고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할하고 이런 역할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어제도 이제 전적십자사 충남지사 관계자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약을 우리가 맺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금년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단회적인 것이 아니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이 헌혈운동은 우리 충남기독교 산하의 교회들이 함께 펼쳐나갈 그런 일들입니다. 자살내방은 이것도 역시 우리 기독교연합회들이 또는 개교회들이 했던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역시 우리 충남기독교 도연합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15개 시군에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홍보도 하고 실제 할 수 있는 것들을 전략적으로 모아서 그 지역에 있는 자살내방 요원들이 있거든요. 보건소를 비롯한 시군 지자체와 서로 협력을 긴밀하게 해서 나가고 우리 충남도와 우리연합회는 또 이런 부분들을 긴밀하게 해서 참으로 가시적인 효과보다도 실제적인 어떤 자살내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왜냐하면 교회가 첨단에 있으니까 그리고 각 지역마다 교회가 다 있고 각 동네마다 교회가 다 있으니까 이런 모든 교회들이 해야 될 사명 중에 생명 구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금년에는 시작을 하고 이것도 역시 헌혈운동과 더불어서 단회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실시할 그런 구상, 그런 교육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저출산 부분. 저출산 부분. 이건 우리 충청남도가 아주 중요하게 어기고 있는 정책이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은 사실은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또 우리 교회가 참으로 관심 가져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첫째잖아요. 그런데 저출산으로 말미암아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이것은 아주 심각한 그러니까 출산율 갖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더없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 사명이니까 이 부분은 우리 자살내방과 더불어서 각 시군마다 말하자면 세미나도 갖고 홍보도 더 강력하게 하고 또 시군연합회와 같이 하나가 되어서 구체적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 속에 어떻게 하면 저출산을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입양 부분까지도 건전하게 잘 좋은 영향력으로 풀어갈 것인가 이것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우리 충남도와 각 시굴에 있는 지자체와 협약을 갖고 실시하려는 그런 기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신 이 세 가지가 제가 보니까 헌혈, 자살에방, 저출산 이 모든 것들이 특별히 모두에게 필요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충남 지역의 농어촌 교회들 미자립 교회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개교회가 생각은 하고 있지만 쉽게 실천할 수 없는 것들을 도연합회에서 해주시고 계시네요 목사님 맞아요 저희가 좀 한번 이렇게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거죠 네 15개 시군을 모두 이렇게 관할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찾아가시고 하시려면은 정말 어려우시겠어요 목사님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시군연합회장 목사님들께서 이미 이제 수십 년 된 연합회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활발하게 움직이고 계세요 네 다만 이제 우리 도연합회는 15개 연합회 회장님들을 구슬을 꿰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로 함께 갈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기회를 만들고 또 정책을 같이 만들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도해나가고 하는 이런 어떤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사명감으로 느끼고 금년에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참 어려운 중에도 사명감을 가지고 맡겨진 사역에 열심인 이 목사님과 또 충남기독교총연합회가 참 귀한데요 네 목사님 오늘 끝으로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우리 충청난도기독교총연합회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우리 충남 지역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고 또 우리가 주신 그 은혜를 지역 속에 잘 베풀고 하는 이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우리 3200개의 교회가 함께 잘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기도 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목사님 기도하시는 대로 꼭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행저질라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충남기독교총연합회의 사역 마음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극동방송 대전지사도 큰 부흥이 있고 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저희 연합회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